snake top 잔인 개꿍이 잡으면 전진게이트 해야되는데 suggest that if you tap 전진게이트 fulfil promo 두번째 수령탑을 해주는게 좋아요 첫번째 수령탑을 안좋은거는 상대방이 정찰 왔을때 들킷 위험이 크다 물론 두번째로 해도 들킷 위험은 크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빨리 일찍 정찰했을때 본진에 아무것도 없으면 본진 주변을 찾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걸리면 테터스가 나가는건데 두번째로 했을때 걸리면 그나마 첫번째 게이트가 본진에 있기 때문에 운영가능성이 생기죠 그 차이 최대한 멀리다 지워라니까 여기다 지워도 충분하거든요 가스는 한개만 캐죠 아니 1가스만 캐죠 그리고 광전사 증폭 광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거 같아서 별거 아닌거 같아서 말이 중요합니다 어? 상대방도? 이름은 내가 유리한데 심지어 전진그거네? 이럴땐 이럴땐 파일러 한개 지워줘서 못맞게 해줘야돼 사도를 돋고 어? 잠깐만 배터리? 배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멍 이럴땐 여덟 왓 스스로 왓 강 트 그 눈미 새벽 영광 트 왓 오? 나이스! 배터리는 죽지 않아요. 역시 오피레이스. 역시 오피레이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